한 번만 더 보세요. 같이 오른쪽이요, 오른쪽. 가운데요, 가운데. 축하해서 부탁드릴게요. 승기 형, 실패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시겠습니다. 세영길. 올라가는. 네네네. 하고 있도록 minute, 해볼게. 조기 형. 안녕. 조기 형. 조기 형. 축하해서 한 번 부탁드릴게요. 네, 너무 좋아하는 형인 승기 형이 결혼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하고,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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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스크 먹고요. 마스크 없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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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들어오면 향올. 목을 안 줄어 주세요. 목을 안 줄게요. 목을 안 줄게요. 잠시만요. 목을 안 줄게요. 목을 안 줄게요. 이게 들고 하는 건가요? 그냥 갈 수 없나요. 네. 승기랑 알고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됐고 동갑내기 연예인이 사실 저도 많지는 않은데 승기가 같은 연예 생활하면서 군대에서도 신분 유지하면서 잘 있었는데 결혼한다니까 되게 신기하고 잘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가면 되겠군요. 네, 가겠습니다. 축하인사도 부탁드릴게요. 네? 축하인사도 부탁드릴게요. 아우! 너무 축하드리고요.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세요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축하인사도 부탁드릴게요. 축하인사도 부탁드릴게요. 아, 승기야.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해. 축하해. 다 왔습니다. 늦어가지고. 네, 감사합니다. 다 같이 한번 볼게요. 다 왔습니다. 다 오세요, 다 왔습니다. 저희 축하인사도 부탁드릴게요. 잘 부탁드릴게요. 승기야, 행복하게 잘 살아라. 행복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왼쪽도 받으세요, 선생님. 축하인사도 부탁드릴게요. 오른쪽이요, 오른쪽. 네. 고맙습니다. 가뜩 갈까요? 오른쪽도 봐주세요. 어떻게. 고맙습니다. 네. 간단하게 사이즈 한번 말씀하세요. 네?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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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